카메라 돌기 전에 리허설 한 번 해볼래? 금연 건전 음주 지원 서비스 내용으로는 보건소 금연 클리닉 사업 운영 저소득층 금연 치료 지원 사업 추진? 또 있었는데 금연 절주 환경 조성 표지판 설치 그리고 예방 홍보 영상 제작 제주 동민들의 특징적 음주 형태가 바로 폭주문화래 제주도 공기 좋고 경치도 좋아서 많이 먹게 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젠 안 되지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 강조 금연과 건전 음주 문화를 통해 대한민국 건강도시 제주 모두 함께 만나요